한가지 기술로 손재준을 한개 있어라 했거든. 손재준이 하나 있어라 했는데 손재준이 하나 있어요? 손으로 뭐 먹고 사는 거 있잖아. 병원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까매? 안 피곤해? 피곤해요. 피곤해요. 남자친구도 하나 안 만나고 싶고? 지금은 뭐 만나고 싶다가 안 만나고 싶다가 이런... 안 외로워? 외로워요. 언니아는 외로움이 신랑이 있든 부모 형제가 있어도 언니아는 외로워야 되는 사주야. 근데 이제 언니아도 또 외로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실을 좀 잘 닦고 해야 될까. 한가지 손길 수는 있다 이 말이라 의료계든 미용 쪽이든 손재주로서 이렇게 막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받았는 것 같아. 스트레스도 좀 많고 지금 외롭다 이 말이라. 지금 외로운데 술 먹어요 혹시? 아니요. 술 거의 안 먹어요. 원래는 먹는데 시간이 없어 못 먹는 거 아니고? 아니 원래는 못 먹어요. 술은 먹지 마요. 술은 먹으면 안되고 위장이 좀 약해. 위를 좀 약하게 좀 타고났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 지금 그... 음... 술은 좀 먹으면 안되고. 꿈 같은 거 안 꿔요? 꿈요? 좀 자주 꿔요. 꿈도 많이 자주 꾸지만은 지금 뭐 왜 마음이 본인 딴에는 그래도 안정을 하고 이렇게 잘 그걸 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본인 딴에는 불안불안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해야 되겠나 좀 두근두근한다고 해야 되겠나 그런 거 지금 많은 거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신경화 이런 것도 지금 있다고 본인이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왜 꿈에서 지금 이 넘나드는 것도 많아 지금 내가 볼 때는 네네네. 어 그 혹시 건강은? 건강은? 건강한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 그렇다고 뭐 물론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뭐 이름 있는 병이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잠피로감 아 네네네. 항상 피로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체력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치고 지금 생기가 너무 없어 지금요. 음... 아직 엄마랑 살아요? 아니요. 전 나와서 살아요. 혼자서? 네네네. 강아지는? 안 키워요. 강아지야 왜? 강아지라도 하나 키워야 되는데 왜? 아 이제는 키웠다가... 어... 힘들어서? 강아지 죽고 하니까 죽었거든요. 그리고 하니까 좀 못 키우겠어요 괜히 또 정 떼는 게 힘들어가지고 정 떼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발견이라도 좀 있든지 이래야 되지 혼자 일에 있으면서 좀 힘들어요.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조금 힘들고 지금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그냥 저번에 헤어졌는데 간간히 만나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헤어지지 못하잖아. 끝내는 거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힘들어 언니아는. 누구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힘이 들고 헤어지는 것도 힘이 들어. 근데 언니아가 그걸 알면서도 언니아가 지금 그게 더 힘들어. 그 사람한테 딸리댕기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네네네. 그게 본인이 아닌 걸 알면서 지금 있잖아. 맞아요. 아닌 걸 알면서 지금 오는 이 자체가 지금 너무 힘이 든다고. 그래서 자꾸 까버라진다니까 언니아가. 까버라지고 지금 이제 막말로 강아지 하나 키우고 정줄... 걔한테 정 쏟을 정도의 어떤 에너지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본인이. 그래 그 연민이 너무 약해요 지금. 연민이 너무 약해가지고 언니가 너무 허다해. 공상, 공망예, 공상이라. 허다하게 너무 많이 당겨 놓고 생각이 너무 많다. 잡념이. 그래서 있잖아 여기에서 지금 언니아가 당겨 놓는 이런 게 너무 많아. 지금 신의 기운의 줄에 지금 너무 많이 당겨 놓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작다한 거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은 좀 편해졌는가 봐. 지금 좀 편해지니까 얼굴이 좀 맑아져요. 원래 좀 까만 끼하고 틀리거든 이게. 원래 피부가 좀 까마잡잡한 것도 있어. 근데 본인이 본연의 지금 얼굴이 지금 인물이 다 숨어 버렸어. 본인이 이쁜 얼굴인데 이쁜기가 다 숨어 버렸다고. 지금은 좀 많이 편하니까 지금 얼굴이 지금 좀 살아나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너무 많이 당겨가 있다. 아닌 걸 알면서 그 과학의 인연 그거 인간 축이야 그거. 인간의 축에 너무 얽매이가 인간고에서 벗어나지는 모네 본인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 본인은 안 만나도 스트레스 만나도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볼 때 원래는 최고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새해 인연이 오는데도 새해 인연이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원래 서너 달 전부터도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언니가 지금 받아들이질 못해. 한 번 떠난 인연을 버려야 되는데 언니가 지금 그 연민에 그걸 놓지를 못하잖아. 근데 그 헤어진 인연은 저랑은 사실 안 맞는 인연은 맞잖아. 근데 언니가 있잖아 지금 어찌 보면 누구를 만나도 그럴 수는 있어요. 언니가 첫사랑이 어찌 보면 실패를 했거든. 언니가 첫사랑 실패해서 아마 그게 인간고가 들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누구를 만나도 좀 못 믿는 경향도 있어 지금. 네. 못 믿고 그 계속 이렇게 좀 연맹처럼 있잖아 이렇게 오는 경향이 좀 있어. 네네네. 그리고 언니가 지금 이 나이 치고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네. 올인하는 스타일이잖아. 맞아요. 일하면서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스타일이야. 좀 올인하는 스타일이고 그 사람하고 정을 잘 못띠어. 못띠어 그거를 그죠?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첫사랑에서도 언니는 아마 이게 약간 실패적인 부분에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치유가 좀 덜 되는 상태라. 네. 그래서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언니가 그게 좀 잘 안 되거든. 네. 그러고 언니는 왜 꼭 의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거든. 그러고 언니가 소통을 쉽게 말하면 뭔가를 하다가 걸리면 잘못했다 용서를 빌면 언니는 봐줘. 근데 그게 숨기는 것 같으니까 언니는 못 봐주는 거야. 그게 성향이 좀 남사지. 남자같은 성향이지 언니가. 네. 차라리 뭐 걸렸을 때 내 바돌라라든지 소통이 된다거나 이게 우리 그거 알아야 유명 요점 정리. 요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게 획기적인 뭔가가 너 잘못했다 잘못. 교육 방식이지. 어에보면 부모가 내 교육하듯이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게. 이렇게 딱 빼면 이게 딱 고쳐져야 되는데 언니는 안 고쳐지면 안 돼. 또 때로는 그 융동선이 또 되죠. 때로는 그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이 사람의 이제 행동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언니라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소통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싫고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것도 또한 80% 언니와 목적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다고 좀 인정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언니가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 놈들이 보면 억수로 이기적일 것 같거든. 근데 안 그래. 배려심은 또 되게 많아요. 근데 고쳐서 쓸라카라야 안 되는 거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언니가 완벽하라 하니까 안 되거든. 왜 내만 힘든 거야 그게. 근데 지금 야가 내하고 안 맞지요. 이게 아니야. 언니가 언니하고 넘넘끼리 만났잖아.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지. 그래 언니가 언니야도 성격을 좀 바꿔야 되죠. 여자는 엄마 성향이 좀 많아. 그래 그 애가 다시 만나서 그걸 하려고 할 때는 언니야도 성격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아마 하나의 의문점이 났으면 신뢰와 믿음이 깨지고는 언니야도 어렵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인연을 놓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괜찮은데. 네네. 야를 그렇다고 확 봐주지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확 봐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도 힘들었거든. 서로 서로가 힘이 들어서 지금 다 다가가지를 모네. 네. 그 몇 살인데 남자가. 88년생이요. 88년생이 몇 살인데. 88년생이요. 35년에. 네. 근데 얘하고 제일 문제가 뭐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냥. 몇월 며칠. 음역으로 12월 8일이. 네. 술 먹으면 똘끼 있잖아.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 술 먹으면 똘끼 있잖아. 저희집은 술을 거의 못먹는 집안인데. 이 집안 자체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술 먹으면 이 사람이 곤쪽 있거든. 성씨가 뭔데. 이씨요. 술 먹으면 똘끼가 좀 있어요. 똘끼가 온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있잖아. 술만 안 먹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잖아. 둘이 소궁합 합의도 들어오잖아. 그럼 얘하고 결혼해라. 그 하나만 봐주면 되잖아. 너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만날 건데. 이 사람은 술을 지는 술로 잘못 배운 건 사실 맞아. 왜? 야는 뭐냐. 야는 저거 아버지하고 어릴 때 무슨 소통 문제가 있었을 거야. 야는 부모한테 원망이 좀 있었을 거라. 지가 뭔가 모르는 부모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야가 술을 좀 잘못 배웠어. 그러고 있잖아. 술은 어차피 야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언니야 네가 이 하나는 봐줘야 된다. 근데 야가 여리잖아. 너한테 맨날 잘못했다 하네. 그렇게까지는 같아요. 안 그러면 야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술 먹는 거 외에는. 야 고집도 있다. 그 야 고집도 있고 있잖아. 술은 야가 먹지만은 언니야 너한테 그닥 잘못한 건 없다. 내가 볼 때. 근데 언니야 네가 네 만족에 둘라 하니까 야가 안 되는 거지. 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까 전에 내가 지금 그 말을 했잖아. 내가 볼 때 언니야 네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언니야 네 문제지. 언니야 네 성격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너는 요점 정리를 하라. 막 다 그쳐보잖아. 다 깔아버리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야가 지가 잘못한 거는 언니야 네한테 인정한다. 내가 볼 때는 야가 윤등성 그닥 없진 않거든. 단지 술을 먹고 똘끼는 좀 있을 수 있어. 주사. 객기는 부릴 수 있어. 근데 언니야 네가 안 건들면 돼. 네가 안 건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경험 없진 않아. 그런데 언니야 네가 술 먹은 사람을 붙잡고 협회 파고 못 나가게 하고 막 서둘이 막 서론이 길어지고 막 이러니까 야가 기분 나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건데 너희 둘이 지금 소궁합이 합의는 들어왔잖아. 어? 그리고 언니야 네 지금 있잖아. 네 생각이 너무 많아. 언니야 너는 누굴 만나도 그래. 언니야 네 성격을 조금 더 고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언니야가 너무 예민하단 말이지. 야하고 결혼해라. 야하고 결혼해라. 어? 어? 언니야 너 솔직히 딱 깨놓고. 언니야 네가 보러 와서 난 네 편 들고 싶거든. 네 얼굴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나이는 21살 같이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언니야 너 솔직하게 31살인데 21살 같이 이쁜 것보다 더 있나니? 네 볼 거 네가 간호사라고 넌 빼기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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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아 괜찮다. 음. 네. 네. 그래. 언니야 너도 애교도 없다. 내가 볼 때. 네 애교 많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끄다 놓은 벌을 자루도 아니고 있잖아. 그래도 남자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괜찮다고 나오거든. 술은 언니야 네가 애교 좀 떨고 있잖아. 너도 말 좀 잘해라. 개새끼야. 너는 이쁘게 생겨가지고 말 좀 잘해라. 너는 애교 떠나. 애교 좀 떨어라. 무슨 여자가 끄다 놓으면 목석이고. 선여가 욕한다. 너는 지금 얼굴 이쁜 거 나이 어리게 보이는 것밖에 더 있나. 너 아빠야 왜 자꾸 야를 왜 자꾸 째려줘 잡는데. 너는 말로 갔다가. 엄마 너는 성질나봐. 너 말을 안 하잖아. 너 성질나봐 맨날 며칠 가는데. 다시는 못해빠져가지고. 내가 볼 때 엄마 너 성질에 문제가 많아. 근데 야는 가만히 있다가 야가 또 여린 구석도 있다. 어 있죠. 너도 물론 너는 맨날 너 불쌍하고 우는데 너 왜 우는데. 네가 끌고 놓고 네가 왜 우는데. 엄마 너 성질 안 못했는 거 같나. 아니 저도 있어요. 못된 거 있어요. 아니 못되면 끝까지 못되던가. 아 그렇겠네. 엄마 너도 있잖아 못된 척 하는 거지. 속은 안 그렇다 엄마야. 너 마음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선여가 가시나 하면 욕하는 거지. 네네네. 엄마 너 마음은 안 그러는데. 말로 왜 그래 못되게 카는데. 말로만 그깐다 말로만. 너한테 안 그깐서 왜 아빠야한테 야한테만 그깐다. 네 거면은 엄마 네 거면은 네가 더 소중하게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언니 아들 다 웃긴데. 한국 언니 아들 다. 한국 언니 아들 다 삐리삐리 나가가지고 있잖아. 지 아빠야 있는데. 지 거 한 대만 다 치러 간다. 너 다 처맞아야 된다. 이깐다 우리 선여가 막. 너 맨날 있잖아. 이 아빠야가 술 먹고 그거 하나 빼놔 놓고. 언니야 너한테 뭐 하는 거 뭐 있는데. 아 없어요. 근데 언니야 네가 있잖아. 뭐지 다 그치면. 야도 핑계되지. 그쵸. 언니야 네가 그닥 끼니까. 야가 거짓말 아니면 거짓말 또 한다. 야도 여리다. 야 이만 손꼽 야무지고. 언니야 너한테 잔소리 안 하더나. 잔소리 많이 해요. 야 여자다. 야도 꼼꼼하다. 저보다 더 꼼꼼해요. 그래 야. 언니야 너보다 더 꼼꼼한 것도 있지. 근데 평소에는 야가 언니야 너를 잔소리하는데. 그러면 애 살도 많고 야 애교도 많다. 언니야 너보다 더 많다. 어. 언니야 너는 남자고. 남자 컷잖아. 얼굴만 예뻐가지고. 지금 말이야. 이제 얼굴 좀 편해지겠니. 좀 까만 개가 없어지네. 아. 니 성질하면은 저랑 눈꼼꼼지마다. 알았나. 네. 이거 야 우짓긴데 이제 니. 야도 많이 맺혔다. 야 삐끼면. 언니야 너는 삐끼면 말라나 쟤. 네. 야는 잘못했다고 이제 쟤 딴에는 잘한다고 막 눈치도 보고 막 하다가 쟤도 꺾이는 기다. 아. 너 몇 년 사귀었노 이거. 거의 1년이요? 너 1년 만에 지금 사귀가지고 지금 헤어지니 많이 지나. 몇 번째가 하마 이게. 아이고. 언니야 니는 이제 딴 데 가서 그거 그거 했는 거. 이 아빠 있는데 꼬라지 내지 마라. 너 그들. 이거 카메라 조금 그 나와도 이거 편집하라 갈게. 소금과 합도 그래도 앞전에 이렇게 몇 명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앞전보다 나왔잖아. 어. 그럼 잘해라 가시나야. 네. 니가 지금 뭐. 어. 우리 선자가 간다 이게. 언니야 니가 지금 잘했다고 지금 어. 삐삐거릴 때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고 남자들은 지금 지가 좋아하는. 만족하는 걸 알고 있다 남자들이. 어. 그럼 이 가시나 한. 이게 팍. 이 가는 거 있대. 언니. 하나. 그러면 지가 이기 있잖아. 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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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만족하고 뭐하고 하는 거 남자가 모르겠었나. 알고 있다고. 알겠죠. 지. 야 같이 안꽃 징굴 때는 지. 야 좋다고 표는 지가 다 해놓고. 니가 말로 암만 못할게 지랄 해봐라. 그 되는가. 쏙궁합이 맞는 사람은 이별 삼합이야. 너가 지금 궁합이 삼합이라고. 삼합궁합이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 없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야 붙잡아 결혼해라. 지다. 지다 하지 말고 씨. 그. 그러면 저 뭐지. 근데 야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긴데. 야 니하고 결혼한다나. 근데 니 집 튕기고 있었나. 난리난리나고 있다 진짜로. 엄마야 니 삼합이야 궁합이. 소궁합도 합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원래 엄마야 니 결혼 운도 들어온다. 올해요. 올해 작년 올해 결혼 운들어왔잖아. 아. 결혼해라 야하고. 앞전 남자보다 훨씬 낫거든. 앞전에 거 뭐 그거 별 볼일 없어. 야 만나 그냥 결혼해라. 야가 술은 좋아하는데. 술로 먹어도 야 크게 실수 안 해. 다정다감한 것도 있고. 배려심도 많고 하고만은 뭐. 뭐가 문제인데. 많이 안 힘들까 사는데. 뭐가 술 먹는다고 다 힘드나. 돈. 돈은 엄마야 있잖아. 살면서 둘이 합의가 되면 삼합이 있거든. 삼합이 있어서 있잖아. 둘이 없는 사람 만나도 어차피 시작이잖아. 조금 노력해서 살면 엄마야 괜찮아. 삼합은 어차피 지금 어리잖아 둘 다가. 그래서 서로서로 노력해서 살면 돼. 엄마야 너희들 둘이 있잖아. 삶에서 돈 없다 소리는 안 나온다. 야 신은 모를 거잖아. 돈은 엄마야 너희들 돈에 허덕이지는 않는다. 언니야 너도 알뜰하게 살잖아. 네. 너는 네 남자인이지만 돈 쓰잖아. 네. 네. 너는 네 벌어가 네 남자인데 쓰잖아. 네. 맞잖아. 그럼 네 남자인데 쓰기에는 너는 네 신랑한테만 쓰면 되잖아. 네 그런 건 잘한다. 맞지? 네네네. 엄마야 너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야 마음 풀어가 결혼해 아다 자. 네. 그럼 올해나 내년에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올해 내년에 결혼해도 된다. 올해 내년에 결혼하고 야가 결혼하자 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언니야 너는 앞으로 여기 한 번씩 와가지고 너 심리 자격증도 따놨거든. 너는 심리 치료 좀 해라 너는. 네 안그러면 네 무당 학교 만들어 본다 카더라. 아니요. 너희 할아버지 때에 너희 집안에 배씨 집안으로 자살한 사람이 하나 있어. 약사고에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약 먹고 자살한 분이 있어요. 네네네. 아까 내가 약 먹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주랑으로 해서 있잖아. 그 조부대가 아니겠나. 그분 주랑으로 해서 자꾸자꾸 지금 아버지가 지금 신경축살 맞아가 있지. 신경축에 병살로 지금 계시지. 어? 그 조부대에서 지금 자살고 걸린 분도 있지. 언니야 너희 안그러면 네 무당 확 시켜 본다니. 성질 다 고쳐라 알았자. 네네. 얼굴은 진짜 이쁘게 생길 것 같아. 내 앞만 봐도 언니야 너희 지금 스물한 살같이 보일 때 시키실 거 알아이. 네네 알겠어. 얼굴은 이쁘게 생겨가지고는 진짜 왜 그렇게 하는데. 술 먹는다고 해서 힘들 거 한 개도 없어. 근데 야가 성격이 좀 그 좀 의심하는 요런 것도 좀 있지. 네 뭐 의심이에요. 그냥 저는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는 남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일할 때도. 언니야 너희 남자하고 야는 여자거든. 얘가 더 의심을 많이 해요. 어? 모든 걸 다 의심을 해요. 좀 의심 좀 하고 좀 그러자. 동기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거 이해 좀 시켜야 된대. 그건 좀 이해를 좀 시키고 물론 싫다는 건 언니야 네가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지가 안 한다고 해서 그 몇 가지 하지 마라 하면 안 되거든. 그건 언니야 네가 이해를 좀 시켜야 된다. 그런 거는. 알았지? 그리고 언니야가 공격을 하니까 그런 거야. 말에 공격을 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적절한 있잖아. 언니야도 표현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언니야 표현을 좀 안 한다. 애교도 좀 떨고 그렇게 해. 알았지? 네. 근데 야가 왜 술 안 먹고 일할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 그거 지하고만 있으려고 한다고 그래 야는. 맞아요. 언니야 너를 한 번씩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건 있어. 이 삼합은 서로 서로 조금 합이 들어온단 말이야. 언니야 너만 좋은 게 아니라고.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 누가? 남자야. 내가 뜻한다 켜라. 내가 뜻한다 켜라. 알았지? 내가 아까 했잖아. 부모에 대한 약간의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야가 마음둘 데가 없어. 그래서 지여자라 하니까 거기에 올가면라 하는 듯한 건 좀 있어. 그래 그거는 언니야가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 배구자인 거지. 동반자로 가는 거지. 동반자로 가는 거지. 그 올가면드하고 막. 내가 뭐 부모는 아니거든. 동반자라 하는 거. 그거 믿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건 언니야가 조금 이래. 말로 좀 이래. 그런 거는 좀 하면은 그런 거는 개선 될 거야. 알겠지? 그래 의심을 하고.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언니야 너는 뭐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맞아. 좋아서 하는 게 진 아침에 집착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야가 술 먹고 아직까지 막 똘기 부르고 이런 건 없지 크게. 아니 저는 왜 이렇게 해요. 건조는 있어. 그건 건조야 건조. 똘기 부르는 거 막 없으면 돼. 아 그런 거는 아니야. 응. 술 먹었을 때 뭐 이렇게 건들지는 마라니까. 언니야 니가 장소리 같은 건 하지 마. 알았지? 아 네네. 그래 야가 나는 그 지가 지금은 좋으니까. 3년만 지나봐라. 남자 결혼하면 대부분 달라진다. 아. 그건 언니야 니 힘든다고 하지 말고. 음. 네. 그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많다고는 생각은 해야 된대 이. 그거는. 네네. 그 지효자에 대한 거는 역시 강한 건 있어. 알겠지? 내가 보일 때는 삼합은 있다고 이렇게 알고. 네네. 그 나중에 같이 한번 와. 네. 궁합 보러 와.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 네.